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2024년 6월 학력평가 이제 1번부터 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을 다 해드릴 거고 하나씩 보면서 내신 범위와 겹치신다면 반드시 두 번 더블체크 하시는 이러한 뭐 슬기로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지를 이미 봤잖아. 이 문제는 이제 휘발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거든. 근데 뭘 위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이거에 대한 변형 혹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제조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물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기체와 무기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문제를 좀 꼬아서 내잖아. 학생들을 좀 낳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 다음은 사람을 구성하는 유기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면 이 사람 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은 무기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를 느끼셔야 돼. 그 다음 B는 항체 근육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이게 물이고 단백질이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과학 도서 읽고 새 학생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 좋은 책입니다. 별에 직접 가볼 수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 없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 핵심은 스펙트럼으로 화학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 1대1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빛이 분광기. 분광기는 나눌 뿐의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나누는 도구 이런 뜻이고 가장 대표적인 분광기는 프리즘 이런 것들도 다 분광기 안에 들어갑니다. 별빛을 분광기 통과시키면 파장에 따라 나뉘어. 정답입니다. 원소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죠? 이 스펙트럼은 원소들의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줬었죠. 그래서 고유의 스펙트럼이 고유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별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별에서 만드는 건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 이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들,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걔네들로부터 이 특정 스펙트럼을 뺏기는 거죠.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C도 맞아요. 답은 ABC 모두 맞는 말이고 대개지 2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쉽다. 3번 가죠. 원자 A에 대한 다양한 결합 방식입니다. 당연히 가장 다양한 결합 방식을 가지는 게 탄소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선이 4개인 걸로 보아 탄소를 고르시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적어도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를 고르긴 하셔야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있는 도체절련체 중간이다. 반도체죠. 직접 회로를 했어요. 직접 회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이렉트 회로가 아니고 집약적으로 함축된 회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직접 회로. 반도체죠. 발광 다이오드. 여기 D가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만드는 거다. 태양전지 역시나 마찬가지죠. 3번.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죠? 5번 가겠습니다. 정상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지? 정상우주론의 핵심은 우주의 부피 커지고 안에 있는 건더기도 커져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면 안 되고 중간 안 되고 커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건더기의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빅뱅우주론에 대한 설명이고 5번이 정상우주론에 대한 설명이겠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6번 가죠. 단백질 X에 대해서 단위체 A, B가 결합합니다. 펩타이드 아미노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여기 뭐 나와요? 물분자 하나 빠져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본 보시면 원문자 기억은 산소다. 물이다. 쓰시면 되겠고요. A와 B는 모두 아미노산이다. A와 B는 아미노산. 맞네요.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 단백질의 종류가 특정 기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의 배열 순서는 누가 결정하냐? 유전자가 결정하죠. 그래서 D급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이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셔야 되겠죠.